이번 자카르비치 선수가 245kg에 성공하면 용수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량원들은 기구의 중량을 주십시오. 공량원들은 기구의 중량을 251kg으로 올려주십시오. 공량원들은 기구의 중량을 주십시오. 공량원들은 기구의 중량을 주십시오.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는 용상에서 0.5kg 능가하는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가 251kg에 성공하면 용상과 합계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 유리 자카레비치 유니온 소비에틱 2MST 무리 자카레비치 선수 유리자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3분 개시해 주십시오.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 251kg으로 3차 시기 재도전하겠습니다. c'est pour des récords du monde nouveau. 이번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가 251kg에 성공하면 유리 자카레비치 선수 251kg과 함께 토탈 5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카레비치 선수 251kg에 성공하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